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터미널 2로 가야 되는데 1으로 가서 지금 이제 도착했어요 지금 쪼리엣은 이미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저기 메뉴에 있는 애틀란타 DL 027에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쪼리엣 도착했다고 빨리 오라고 난리예요 가겠습니다 쇽 지금 B에 도착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쪼리엣이 나올 겁니다 기대되는군요 어디서 나올지 여기 저기에 주황색 캐리어가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이네요 곧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입니다 신났습니다 지금 신났습니다 지금 한국에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여기요? 여기가 너무 웃고있어요 어떻게? 왜요? 나 진짜 웃고있지 왜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야 이게 뭐야 짐이 이렇게 많아? 응 150lbs 와 지금 큰 페리어 3개에다가 조그만거 하나 하이파이브 한국이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굿 한국이 좋습니까? 네 나 여객터미널 1에 있었어 나 터미널 1에 있었어 여기로 와야 되는데 가자 나 터미널 지금 저한테 미국에서 주려고 했던 선물 빨리 주고 싶다고 공원에서 자리 잡자마자 지금 막 가방 뒤지고 있습니다 알았어 나는 나는 안 보고 있을게 카메라 만이라고 하고 있어 오케이 됐어? 응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보내줄게 근데 이건 정말 원하네 호라? 네 이게 뭐야? 싸박스 테르맨 어어어어어어얽 이어, 허어어어어어여 천사 어떠가? chill out, pills 총 클라우드, 보이잉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버스 비스 제가 버츠비 엄청 좋아하거든요 바닐라 향 버츠비가 엄청 싸요 버츠비가 엄청 싸요 스타벅스는 어디서 구매했어요 스타벅스에서 구매했어요 스타벅스에서 구매했어요 정말 귀엽죠 스타벅스에서 구매했어요 스타벅스에서 구매했어요 진짜 구매했어요 진짜 구매했어요 이게 약간 마크같이 되어있는데 되게 고급스러워요 제가 스타벅스 엄청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구매했어요 제가 구매했어요 제가 구매했어요 스타벅스에서 구매했어요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가 내가 전화해서 전화해서 얘기하자 좋아 다 먹었어요 지금 도착하자마자 자기 엄마랑 통화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지금 내 뱀입니다 지금 내 뱀에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뱀에 있는 게 있어요 조금씩 아니요 갑시다 오케이 배고픕니까 난 배고픕니다 내가 오늘 터미널 1에서부터 2 오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 레츠고 이게 줄리엣이 미국에서 현금을 갖고 온 거 지금 여기 신발에 넣었다가 지금 꺼낸 거예요 아주 세이프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좀 조금씩 어? 줄리엣이 부자네? 줄리엣이 부자야? 나 맛있는 거 좀 사줘 오케이 저희가 공항에 오자마자 먼저 찾은 음식은 바로 던킨 도너츠입니다 레츠 겟잇잇 던킨 도너츠 저희가 좋아하는 빵 중에 하나거든요 이따 밥 먹어야 되니까 에피타이저로 하나 먹어 먹어 뭐 먹는다고? 카카오 허니뎁 카카오 허니뎁 카카오 허니뎁 나 뭐 먹지? 너? 응 너 먹고 싶은 거 하나 해 더 너 먹고 싶은 거 하나 해 더 응 니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또 골라 그거 나 그거 먹게 그럼 그거 달라고 말씀드려 네가 말씀드려 올리브 트위스트 말씀드려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미국인 미국인 반 미국인 반 한국인 줄량 춥지? 춥지? 기분이 좋지 아니 그러니까 춥지 않아? 아 너무 추운다고 추운 날이었어 너무 지고 너무 추운 저기 와 잠깐만 나 모르겠는데 서울이 살고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같이 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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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사 주민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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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